생방송 뮤직빵! 대기실 MC를 맡은 엑소의 찬열 백현입니다 저희 대기실에 그룹에서 솔로로 데뷔하는 정말 반가운 분과 그분을 서포트해주실 어마어마한 무대를 모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헨리요 안녕하세요 유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샤이니 투린입니다 헨리씨는 저희 엑소와 슈퍼지니어 그리고 샤이니 선배님들이 소속되는 회사에서 무려 13년 만에 출격하는 남자 솔로 가수입니다 헨리씨 기분이 어떠신가요? 좋아요 사랑 많이 해주세요 헨리씨는 슈퍼지니어 M으로 중화권을 주로 활동하셨잖아요 서포터 두 분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사실 헨리씨 같은 경우는 피아노 바이올린 정말 음악을 모두 다 잘하는 천재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뛰어난 외모와 영어 실력까지 굉장히 반할 수 없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이따가 저와 태민씨 함께 무대하니까요 네 6곡 뒤에 펼쳐지니까요 그 무대 조금만 기다려 네 하나 네 네 감사합니다.